계란 좋아해? 광순 언니랑 계란 먹을래? 사랑한다 얘들아 좋아요 구독 꼭! 안녕하세요 오늘 광순 형님하고 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뽑기기가 있어서 같이 뽑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탱탱볼의 달인 자 이기계인데요 광순 형님과 탱탱볼의 달인 탱탱볼의 달인 뽑기의 달인이 과연 탱탱볼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요? 공이 나왔습니다 공이 이렇게 나오고요 레버를 돌리면 이런식으로 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1,2,3,5번 해서 이제 꽝 두개가 있어서 저희 사이에 넣으면 탱탱볼을 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아 3번까지 일단 가볍게 그렇지 자 이제 5번 일단은 5번에서 골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3번이나 2번, 4번으로 몰아야 돼요 콕 콕 그렇죠 콕 콕 콕 해서 스냅으로 아 2번 안착해서 콕 아 다시 4번 콕 다시 1번 콕 일단은 3번으로 콕 아 좀만 더 스냅으로 아 됐어요 여기서 한 번에 꼬리를 한번 해볼게요 콕 아 살았다 살았다 콕 안 됐어요 4번에서 콕 아 미쳐버리겠네 그렇지 다시 3번 하나 둘 셋 아 어디로 가야 돼 4번 콕 아 왜 내 새끼야 생각보다 안되네 아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서 한 번 한 번을 탁 거리는 데서 있어요 한 번에 콕 아이고 꽝 꽝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탱탱볼이 다리가 안 돼 아니 탱탱볼이 다리가 도와 탱탱볼이 다리 탱탱볼이 다리 탱탱볼이 다리가 압 에